형님 근데 저기 노래하고 나면 보통 앵콜 나오는데 앵콜이 안나오네 여기 왜? 아 그쵸? 아니 진짜 나왔어요? 노래 하나 있잖아요 예예 사랑보 그거 하나 더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오늘도 서울블루스에서 가수를 섭외받아서 너무 기뻐요 자 우리 저 조영구씨 정말 못하는게 없죠? 얼굴도 잘생겼지 정말 말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선배 후배들한테 사랑 많이 받지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사랑을 많이 드리는 그런 연예인 그런 가수 그런 MC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볼 노래 사랑볼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위해 손이 찔러 한 번 더 한 번 더 좋다 양명시절 사랑 한 번 더 좋다 양명시절 사랑 한 번 더 찾아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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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처럼 쿵쿵 뛰는 사랑을 합니다 당신은 꽃잠이 나는 사랑 벌 우린 이제 행복합니다 아 인생 산이 구름 같은 걸 잔지마 깊어 가는데 가는 상황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흘러가는 저 날 희망할 수 있나요 아 막을 수는 없는데 우리 모두 자식들 건강하고 우리가 더 모두 건강하길 바라면서 소리 질러 양념시장 반성 좋다다 당신은 꽃잠이 나는 사랑 벌 다시 한번 웃어 봅시다 아 인생 산이 부지런은 걸 흰 머리만 늘어 가는데 가는 생활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저 날 희망할 수 있나요 아 막을 수는 없는데 한 생활 그 누가 그 누가 참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저 날 흘러가는 저 날 흘러가는 저 날 아, 사실 이제